예수님 말씀은요. 내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영혼이 영혼이 천국은 어디에 와요? 여러분 영혼에 와요.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오면 물질로도 온 거죠. 그런데 물질로 오기를 먼저 기대하시면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영혼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바뀜으로써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물질도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니까 물질도 마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니까 물질세계도 바뀌는 거지.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천국이라는 물질세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천국과 접속된 사람을 영혼에서 이미 천국에 살아가는 시민이 됐을 때 내가 사는 물질세계도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오는 겁니다. 영혼이 주예요. 지금 여러분 역경이 내가 지금 쪽방에 살고 뭐가 힘들고 돈이 없고 이런 스펙 따지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의 스펙을 한번 보자고 영혼이 참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소리, 자명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그 자명한 소리에 따르려고 양심분석해가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까지 공급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살고 계시면 제대로 천국이죠. 이 중에 일부만 성취해도 여러분은 이미 천국 관광은 다니는 분입니다. 저는 미국 못 가봤잖아요. 미국 한 번만 다녀온 사람 봐도 저는 존경스럽죠. 부럽죠. 미국을 보고 왔잖아요. 아직 저는 실감이 안 나거든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 다녀온 사람 여러분 다녀왔어도 대단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나랑 같이 살고 있어도 천국 갔다 왔대요. 여러분 그냥 갔다 오는 사람인데 언제 가요? 지금 몰라하고 가요. 왜? 그럼 내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명함이 찾아오고 육바라밀이 찾아와요. 내 영혼에. 그래서 내 영혼이 육바라밀로 꽉 찹니다. 그래서 몰라를 하고 계셔도 자명함 몰라가 되고 사랑의 몰라가 됩니다. 자명의 몰라는 뭐냐? 진리를 알고 있는 몰라예요. 사랑의 몰라는 뭐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몰라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뭐가 나와요? 자명한 소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황금질이 나와버려요. 그 정도의 몰라인가? 자기가 보면서 몰라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몰라에서 평안하긴 하는데 솔직히 진리도 모르겠고 이 몰라의 마음 가시면 내가 남한테 사랑할 자신도 없다. 그 몰라가 있고 더 들어가면 성령과 더 친해지면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내 영혼이 질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진리를 알고 있고 사랑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충만한 몰라가 있어요. 거기에 은총 지대로 받은 몰라고 성령의 열매를 거둔 몰라죠. 이런 몰라를 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꾸준히 몰라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거둔 몰라요. 이렇게 많이 포함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치 før을 거고 계십니다. 아멘